제가 대자연을 추호하겠다. 명예롭게 싸우리라. 팩트. 니들끼리 싸우는 거 보다 철수 놀리는 게 더 재미있다. 엘로이나 용문신이나 돼지나 음치나 뭐 이런 거. 음? 재미 하나도 없는데? 엘로이 김에서 그거 일부러 걸린 건데? 재미 쓰라고? 알지는 못하면서? 음 맛있다. 학교를 준수하십시오. 히드라가 있을까? 오크진의 히드라나 아니면 그 마나 살아 움직이는 망경 쓰거든? 여기다 지축을 걸어놓자. 어때? 되게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겠지? 어? 왜왜왜왜왜왜 나 이거 안줘? 아 내 아주인 애한테 시전이구나. 아 아 괜찮아. 이 데미지 버티게만 하면 이기니까. 바닥 깊숙한 곳에 절어야겠군. 바닥 깊숙한 곳에 절어야겠군. 아 아 근데 이거 버프 줘도 얘 못..뭐..너 때릴 때마다 더러워 죽는데? 괜찮겠어? 여기다 바르지 왜? 여기다 바르고 때리고 얘를 버리지? 왜? 왜 여기다 발랐지? 더 약올게 해야지. 법규를 준수하십시오. 어이징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엄청 약올겠지? 되게 약올겠지? 되게 약올겠지? 어 휘둘? 어 이거 다 정리해. 아이고 때려잡고 드로우고 잡고 지능검 때리고 영능 적응 슬슬 약이 올라옵니다. 오케이 또 적응 또 응 오케이 슬슬 퀘스트 다.. 다음 턴에 퀘스트 깨고요. 갈바돔까지 쓸 수 있어요. 둘 중 하나만 살면 그죠? 그리고 그 다음 턴에 요구사론 아 아 얘는 어린 라바사우로스인데 눈이 한 세상 다 산 눈이야? 하나만 정리하면 골체땡이 있죠. 오케이 갈바돈 나옵니다. 이제 이거 정리하긴 아깝거든? 어? 갈바돈 써야도 버티기 때문에 흠흠흠 칠풍 아아 진짜 아 뭐 이런게 나와 생명력상 미쳐버리겠네 갑니다 갈바돈 도발같은거 막 세우면 되겠죠? 일단 첨보 일단 첨보 일일 도발 생삼 독성 아 잠깐만 도발을 한번 더 해볼까? 쌍도발? 자 자 어때 어때 이게 바로 까르바돈이다 어 독성 너 죽었다 너 죽었다 독성맞았다 버텨자 버텨자 번부릿을 어 어? 괜찮아 얘는 나중에 요구사론 이상한 종류선스 한 대 맞아줄 수 있어 야 야 체력 심히 회복했어 얼 핫쭈 핫쭈 가자 요구쎄이론 주음의 신앙을 무릎을 꿇어라 어? 아 똑같은 공룡술 오케이 봐봐 내가 그랬지 내가 하나 막아준다 그랬지 하나 막아준다 그랬지 오케이 내가 분명 그랬지 내가 주문 하나 막아준다 그랬어 안 그랬어 내가 주문 하나 막아준다 그랬지 분명 그랬지 내가 내가 딱 딱 얘기했지 주문 하나 막아준다고 먹은 것 좀 치워주고 올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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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